You got, you got got me trippin' 섞인 더 이모션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자 어쩌다보니까 제가 노래 하나로 진급이 아니라 회사를 먹었어요 아 죄송해요 이름도 바뀌었어요 이름도 어 바뀌었어 장동훈 큐라고 장동훈 큐 아니 뭔놈의 회사가 대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어요 야 이거 위험하다 다음 대표 되실 수도 있어요 야 참 사람 볼 줄 아는구만 나도 대표 한 번 봐야 되는데 아 안마디 있으신가요? 아 저요? 상우 씨 아! 조용히 해 노래도 못하면서 뭐 한 말을 해야지 아! 그래 먹자 그래 먹자 맞는 얘기긴 한데 아 식사하실까요? 예예 금강산도 식국이 형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될까요? 와 백수 홈 미쳤다 와 에이 맛있겠네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홈 봐라 와 김사원 닭 좀 잘라주면 아 이거 대표님 먼저 드리고 아 아 센스 있네 아 아 와 백수 홈 봐라 홈 미쳤 데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역시 보양식은 백수과 이 뜨거운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죠 와 맛있다 네 와 백수 와 아 와 와 와 와 한 소리 나와 왜 아파? 와 미쳤어 진짜 맛있어 형은 그 맛 표현이 막 아파 아 아 아 아 아 음 음 음 음 근데 진짜 백숙이 엄청 부드럽다 와 와 정말 미쳤다 와 뭐야 이거 여기 맛집이래 그치 음 아 그치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저건 뭐야 백숙이 아닌가 이거 두부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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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요 우와 두부조림 먹어볼까 음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와 진짜 미쳤다 어디야 뭐야 좀 먹어 음 하나보다 어우 야 두부조림 밀물새우 들어갔네 오 딱 안 나 맞아 여기 있어 와 이게 앵물이 아닐까 뒤에 있는 강 흐르는 소리 여기는 이게 진짜 행복이죠 아 분위기 좋다 그냥 근데 확실히 여름에는 이런 걸 좀 먹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먹어야 좀 보양식 먹어야 힘이 나요 좋아하는 보양식 있어? 저는 오리 오리 아 오리고기 맛있다 어제 오리고기 먹으면서 와인을 하나 시켜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성열이한테 보내줬어 와인 이렇게 보냈더니 얘가 나한테 와인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철학이 담겨있는 거야 형은 지금 철학을 마시고 있는 거야 나한테 형은 지금 철학을 마시고 있는 거야 그 나라의 철학 성열아 아니 와인에 진심이잖아 성열이 형이 닭가슴살 그러면 그러면 됐다 닭가슴살 닭가슴살 근데 백숙은 닭가슴살도 맛있어 땀 흘리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 진짜 맛있다 땀이 나는데? 야 복날에 챙겨 먹었냐 백숙? 저 못 먹었어요 못 먹었다 솔직히 이번 여름엔 놀러도 못 오고 맛집도 못 올 것 같을 줄 알았는데 광성으로 오네 아 뚝딱했다 와 근데 진짜로 아 진짜 진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진짜로 와 제가 먹은 인생 백숙 중에 이거는 진짜 1등이다 라고 그럼 어머님이 해주셨던 건 이거는 그럼 1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마께 1등 엄마께 1등 엄마께 1등 죄송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준 건 이건 3등으로 가겠습니다 나 혹시나 했잖아 적당히들에 여러분 그러면 예 제가 사원 1로서 제가 오락부장을 맡아서 진행을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마음껏 해주세요 좋지 좋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 사원 2 명수 씨를 비롯해서 우리 임원 여러분들 그래 그래 단합 때문에 하고 싶은 게 계십니까?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사로서 네네 남 이사님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남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에 대해 알 필요가 있으니까 사실 그 우리 홍보마케팅 그래 성열 님께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피니트 컴퍼니 사측 제 4조 1항 거짓말을 하지 말라 어 어 우리가 거짓말을 누가 하는지 네 다 알아보기 위해서 라이어 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라이어 게임 재밌지 파운데 파이어 오케이 달콤하죠 이걸 접한 지 얼마 안 됐죠 하나 둘 셋 나무 라이어가 맞추면 나머지 다섯 명이 벌칙 네 그다음에 라이어가 못 맞추면 라이어가 벌칙 네 알겠습니다 벌칙이 뭘까요? 애교 가져 애교 애교 왜 뭐 애교 하나 해 애교 한번 해 필살 애교 자기 필살 애교 그럽시다 필살 애교 갈게요 달다 그래가지고 어? 내 입장에서는 그렇다 아 너의 입장에서는 어 50% 맞췄네 종이가 이거 왜 이렇게 작아 누가 봐도 라이어야 나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처음이니까 추상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추억이죠 추억이야? 추억이요? 추억이요? 그래 그럼 나도 조금 적당히 줘야겠다 힘들었죠 파이어드 힘들어 우리는 하나다 공부하였다 공부하였다 We are the one 오케이 난 제대로 된 힌트를 줄까 그러면? 네 아니 아니 아 야 와 이건 뭐야? 뭐 거의 이거 뭐 마피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좀 두루뭉실하게 줄게 지하 지하 많이 줬다 두루뭉실하게 줄게 이런 못 맞춰 라이오 나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규 형 BTD 아 유추해보자 그럼 그게 누군데? 너 왜? 갑자기 있다가 근데 네가 너무 추상적이긴 해 네가 본 걸 말해봐 추억이야 아 이거 누구 어떻게 맞춰 이미 다 우리는 하나다 초단위 BTD 아 추억이죠 지하 힘들었죠 지하 지목할까? 아니 뭘 한 바퀴 더 들어와 잠깐만 한 바퀴 더 들어와야지 일단 이것도 또 추상적으로 이거 스피릿 영혼 우리의 영혼 너무 추상적이니까 자꾸 넌데 아니야 이거 난 아니라고 가정하에 가는 거야 추상적으로 좀 힌트를 줘 아니 너무 주지 말고 적당히 줘야지 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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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진짜 재밌게 줄 수 있겠다 나는 국수 어? 국수 어? 동우 이상한데? 국수라고? 응 왜? 왜? 국수가 나온다고? 내가 이상한 건가? 다들 납득을 한 거야 지금? 안 돼 예잖아 그치? 각자 누군지 그러면 한 명씩 이야기를 한 번 잘 모르겠다 국수가 나와가지고 저는 동우 형 하겠습니다 원래는 누구 생각했는데 원래는 얘 나 네가 생각했을 때는 누구야 나도 동우 형인 거 사실 명수 형이 동우 형이었는데 동우 형인 거 오케이 국수가 너무 컸어 나도 동우 그치 나는 일단은 처음에는 명수의 추상적인 걸 생각했는데 여기서 국수로 저도 처음에는 성종이의 어색한 미소를 보면서 저 녀석이구나 생각을 해봤지만 국수에서 확실하게 일로 가버렸습니다 자가 봐 자가 봐 저 최후의 반론 하나 하겠습니다 국수를 말한 이유는 국수 앞에 뭐가 붙어요? 막국수? 말고 아 나 그거 얘기한 거야 국수? 나는 왜 안 떠오르지? 아니 여러분들이 치기를 해 아니 여러분들이 치기를 해 오케이 갈게요 갈게요 하나 둘 셋 이석결 왜? 왜? 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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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콩국수 아니지? 아니야 나 알아 뭔데? 맞다 맞춰야 돼 여기 못 맞추면 너 끝이야 맞춰야 돼 맞춰야 돼 맞춰야 돼 여기 못 맞추면 너 끝이야 칼군무 어? 명수라니까 명수 너 뭐야 칼군무 아니야 아 이석결 맞아 씨야 칼군무 아니야 이석결 맞아 씨야 점이다 나는 계속 국무만 생각하고 있었어 아 잠깐만 너 뭐야 너 뭐였어 원래? 난 라이브 아 라이브라서 콩국수에서 딱 예였는데 아 너 칼을 왜 얘기해 난 칼 안 했어 난 국수밖에 안 했어 아 그러니까 주상적으로 주라고 했잖아 주상적으로 성열이 빼고 애교 한 번씩 가자 아 근데 애교 너무 억울거려 애교 자 3,2,1 히익 아 귀여워 히익 히익 나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나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왜 다 애교를 시키면 이상한 소리를 내면 아 그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히익 아 귀여워 아 몇 번으로 갈까 3번 아이언 5번 5번 59번 애가 튀어나오고 있는데 끄루룩 까꿍 끄루룩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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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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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진짜 엄청 하냐 할게요 할게요 어디 보면 돼요? 아니 저 먼산 봐 먼산 봐도 돼 내가 방금 카메라 봤는데 잘 안 나와 먼산 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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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손 나오면 배경 좋잖아 귀를 까꿍 귀를 까꿍 이런 거야? 귀를 까꿍 쫑토끼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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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넘어갈 것 같은데 열심히 했잖아 이게 원래 헛웃음이 살짝 나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제대로 한번 가자 진짜 제대로 깡쳐 깡쳐 쩡톡 이렇게 가야지 고대로 해볼게 그냥 갑자기 대뜸 살짝 깔면서 올라가 부담 느끼는 거 봐 뒤에서 뒤에서 어디 있죠? 먼산의 저 네 번째 매미 봐 매미 아 이거는 진짜 귀엽다 귀엽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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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왔다 나왔다 이거 뭐야 끌어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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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야? 야 인정이다 인정이다 와 야 귀여웠어 귀여웠어 아우 노력했다 마지막 한 판 가시죠 마지막 한 판 짐박 짐박 벌칙을 먼저 정하죠 무서우니까 이번 판 벌칙 정해야죠 짐박 짐박 이거 엉덩이로 이름 쓰면서 인피니트 신곡 부르기 오케이 좋아 오케이 안 걸려야겠다 오케이 안 걸려야겠다 안 걸리면 얘기? 오케이 한 번 확인해 좀 해 좀 해 일단 난 아니야 왜 아니야 생각해? 딱 봐도 이거 아니야 나도 아닐 거 같은데 나도 아닐 거 같은데 이거 아닌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네 씨 남의사부터 남의사부터 알았어 이거는 말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하는 겁니다? 당신 당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난 진짜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짧게 하면 얼마 전에 우리 했었어 음 아 아 나는 이번 연도도 하고 싶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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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항상 그리워 아 인정 아 인정 준비해야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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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가서 바다 왔잖아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나 라이오인가? 이게 자기가 라이오인지 모를 수도 있어 모르겠어 잘 좀 하자 진짜 너 다시 말해봐 얘인 거 같은데? 다시 말해봐 아니 우리 다 같이 가서 바다 왔다고 아 바다 왔다고 바다 왔다 그치? 바다 올 수 있지 그래 시국이 지났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 너무 많이 줬어 너무 많이 줬어 이름 또 여기서 단체로 쓰게 생겼네 아 몰라 이렇게 된 이상 나도 얘기할게 인스페리 준비됐나? 자 받고 모여라 모여라 땀 땀 뭐야 너 자꾸 그런 식으로 어색하게 분위기 흐리지 마 뭐야 누구야 얘야 얘야 땀 나지 잠깐만 한 명씩 말해보자 누구 같은지 이거 너무 헷갈린데 야 얘네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나는 왜 난 절대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얘는 게임을 아예 이해를 못 한 거 같고 아니 아는데 그냥 추성적으로 주는 거야 난 왠지 너 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말이 부터가 많아졌어 너 이거 내 말을 이해 못 한 건 뭔데? 아니야 오케이 너 무조건 이성열이야 왜 나라고 생각하지? 나 성열이 형인 거 같아 자 가자 성종이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쟤는 그냥 정말 이해를 못 한 거 같아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거 같고 아 이해했어 했어 그래서 나는 성열이 아니 근데 나는 아까 나이였잖아 또 그렇게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 있어 근데 또 푹 뽑으면 그럴 수도 있지 자 너는 누구 같은데? 우연히 나라고? 나는 성종이 아니면 우연히인데 성종이는 진짜로 이해를 못 했을 거 같아서 나로 선택한 이유가 뭐야 아니 난 성종이 아니 난 성종이 너는? 난 예수 당연히 나도 성열이 형인 거 같아 또 걸렸을 수도 있을 거 같아 명수 명수 아 두 분 한 명인데 아 근데 처음에 가져왔다고 그래가지고 가져왔다고 했다고? 뭔 말이야? 처음에 맨 처음에 했을 때 가져왔다고 그랬거든 우리가 가져왔다고 가져와? 아 나 지금 이해했네 아 나 지금 이해했네 곱창 보리고 갑시다 하나 둘 셋 나 이 말 듣고 성종이로 바뀌었다 일단 뭐야 네가 생각하는 거 봐 계속 얘기해봐 어? 너 나 야 잠깐만 성종이 라인 아닌 거 같은데? 그치 아닌 거 같아 야 아니야 아니야 얘 그냥 이해를 못 했던 거였어 하십보봐 다십보봐 현옥 떼지 마 현옥 떼지 마 얘 그냥 이해를 못 한 거야 성열이 맞아 성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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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열! 성열이야! 나무! 나무야 나무! 나무라고? 나무야 나무! 나무어만 믿어 가자 나무 나무! 위안이 아니야? 너는 왜? 너는 왜? 얘는 뭔가 추상적이야 왜 추상적이야? 뭐라고 했지? 추상적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 이름 걸고 내가 제일 좋아 진행시켜 아까 됐잖아 이거 좀 애매해 이거 좀 애매해 애매하긴 하네 나는 굳잖아 땀 아 근데 이성열 같은데? 나는 그럼 내가 굴자술 머리 위로 딱 팍 펼칠까 그냥? 나도 딱 펼칠 수 있어 그냥 그냥 찜어 찜어 그냥 아니 난 됐어 말 너무 많다 너 이름 걸고 진행시켜 우리 다 같이 가서 받아왔잖아 땀! 땀! 뭐야? 너 자꾸 그런 식으로 어색하게 분위기 흐리지 마 하나 둘 셋 나 우연히 형 나 빼고는 벌칙 다 받아? 우리 이름 걸려 있잖아 우리 이름 걸려 있잖아 우리 이름 걸려 있잖아 다섯 글자 다섯 글자 그럼 나야 우리 이름 걸려 있잖아 얘다! 얘야 내가 얘랑 했잖아 우한 대집회 어? 그래 근데 얘가 그래 근데 얘가 라이어 맞았어 벌칙들 하지? 맞았는데 안 거지? 내가 맞다 했잖아 얘 그 애호름이었을 거야 잡지? 아 어쩐지 뭐가 처음부터 이상했다니까 그러면 누가 걸린 거냐? 성열이가 걸린 건가? 난 이긴 거야 여기 닌지를 걸리신 거죠? 아니 이거는 왜냐면 혼선을 준 동우가 하자 아니 동우가 나한테 성열이 아니라고 해서 계속 동우가 나한테 성열이 아니라고 해서 계속 동우가 동우 형이 해 아니 얘 왜 아니 나는 처음에 몰랐어 아예 난 내가 당연히 맞는 줄 알았는데 얘가 무! 이러는 거야 집회 안 거구나 무! 이러길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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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내 집회 바로 그냥 그럼 대표로 동우 형이 하자 야 너가 알려주는데 내가 왜 하냐? 대표님이 해 대표님이 해 너도 해야지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봉! 가위 가위 봉! 어? 어? 명수 형 미안하다 야 어떡해 나 이거 형 고마워 명수 형 미안해 미안하다 아니 얘는 나를 의심을 했는데 아니 얘는 나를 의심을 했는데 아니 얘는 나를 의심을 했는데 내가 제일 먼저 찍었는데 오! 진짜 야 내가 성열이라고 할 때 그럼 힘을 실어줬어 야 내가 성열이라고 했을 때 그럼 힘을 실어야지 내가 얘기했다 나 아니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아니라고 명수야 가자 빨리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진짜 You make me 빨리 불러 잘했어 웃겼다 잘했어 웃겼다 웃겼다 아 진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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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se my mind 어떡해 명수야 빗게 더 히 랜 유 인 모션 댄스 스위밍 댄스 스위밍 어디까지 졌어 어디까지 졌어? 퍼 퍼 퍼자 이제 퍼 붕 붕 붕 넣었지 브랜 뉴 인 어우 수치스러워 모션 하다가 쟤 배를 익는데 오케이 오케이 고생했다 고생했어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아 잘했다 잘했다 아 웃겨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자죠 가자 레고 제 5조이랑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우리가 놀러 갔어 배가 아파 어쩌라고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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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화면 더 못 쳐야 돼 방송국이 거기 있다고 하하하하 내꺼 하자 내가 널 사랑해 가자 살짝 가짱 ?,